오늘 함께 묵상할 본문은 누가복음 22장 54절로 71절입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고 먼저 성경 말씀을 읽으신 후에 묵상을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예수님은 겟세만의 동산에서 붙잡히시지요. 그리고 오늘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서 공회 앞에 서게 됩니다. 예전에 사순절 묵상할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종교나 문화의 전통을 자체적으로 누릴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만의 최고의회를 산해드린 공회라고 하는데 대제사장과 70명의 의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종교적인 재판과 유대사회를 다스리는 입법 혹은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재판은 밤중에 열릴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오직 예수님을 로마 총독에게 고발할 유량으로 위법적인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구원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외롭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평행선을 달리는 논쟁입니다. 우리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거리를 표현할 때 평행선을 달린다고 합니다. 평행선이란 계속 늘어난다고 해도 절대로 만나지 않는 두 선을 의미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 서기관들을 비롯한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이 둘 사이의 거리가 좀처럼 좁혀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고 계속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죠. 63절 이후를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예수님을 치면서 누가 쳤는지 맞춰보라고 조롱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헤아리시는 지혜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사람들은 네가 정말 지혜롭다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를 때린 자가 누구인지 한번 맞춰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속 의중은 무엇일까요? 정말 예수님이 자기를 때린 자를 맞추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거겠습니까? 아닐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을 생각은 눈꽃만큼도 없다는 거죠. 산헤드린 공회의 장면도 그렇습니다. 재판하는 자들이 묻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라면 말하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답하시죠. 내가 말해도 믿지 않을 것 아니냐. 다시 예수님께 묻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님이 답하십니다.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 재판에 필요한 말은 다 들었다. 더 증거를 찾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는 것을 알고 싶어서 물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기 입으로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답하면 그것을 빌미로 신성 모독죄로 징벌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든 이 사람들은 믿지 않을 겁니다. 결코 예수님에게로 가까워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아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재판정에서 외로워 보이시는 거예요. 그 모습은 어쩌면 지금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진리이신가를 알기 위해서 질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진짜라면 이렇게 해봐.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이건 맞춰봐.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에게 가르쳐주세요. 하나님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내게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 질문과 닮아 보이지만 다르죠. 뭐가 다릅니까? 앞의 질문은 하나님과 평행선을 걷는, 즉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를 취하고 있고, 뒤에 질문은 하나님께 다가가고 싶어서 묻는 거니까요.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많은 질문을 해요. 이해되지 않고 의심이 차오를 때 하나님께 묻죠. 좋아요. 하나님께 물으세요. 그런데 우리의 태도를 한번 보자고요. 우리는 평행선을 걷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 있나요?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외롭게 재판정에 계실 때에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혀 흩어져 버렸지요.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까지 따라갔지만, 그도 역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맙니다. 예수님이 계신 자리까지 따라가지 못해요. 우리의 모습은 오늘 베드로의 모습과 너무 닮아있죠. 베드로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은혜도 입었어요. 기적도 체험하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잡혀갈 때 칼을 들어 싸우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붙잡혀 재판정에 서니 마음의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진짜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예수님이 이렇게 무력하게 그냥 죽으시는 건가? 예수님의 편에 서서 증언해 주는 사람도 하나 없고, 성난 군중들이 다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런 베드로의 마음에 두려움만 엄습해 옵니다. 그때 베드로의 두려움을 건드리는 일이 생겨요. 여종 하나가 베드로를 알아본 것입니다.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다. 베드로가 두려워하는 일이 현실로 일어날 것 같은 순간입니다. 베드로는 생각합니다. 나도 잡히는 건가? 나도 재판에 서야 하는 건가? 나도 예수와 함께 죽는 건가? 짧은 순간 그의 머리에는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을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나는 그를 모른다. 나는 그와 함께 있지 않았다. 이 말은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한 말이 아닙니다. 주님을 알지 못해서도 아니고 은혜를 경험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을 두려움이 덮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지 못하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는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데도 은혜를 많이 누렸음에도 두려움이 우리를 덮으면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베드로처럼 옵니다.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를 듣고 나서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를 깨닫게 되죠. 예수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아 닭이 울기 전에 주님을 세 번 부인한다는 말씀이 이것이었구나. 그리고 서럽게 옵니다. 코로나의 시대에 접어들면서 세상은 교회의 적대감을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도 기독교인이냐? 너도 교회 다니냐? 여러분은 세상 앞에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과 죽음이 펼쳐질 재판정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교회 다니지만 저들과 다르다고 아니면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베드로처럼 말하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이 이 담벼락 너머에 계십니다. 두려움과 의심의 담, 넘어서시겠습니까? 아니면 이곳에 주저앉아 통곡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이 더욱 가깝게 느껴집니다. 제자도 예수님을 다 떠나고 부인한 현실, 아무도 자기를 믿으려고 하지 않는 현실을 접하면서 어쩌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더 뜨겁게 안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 저들에게 믿음이 없고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죽으러 온 거지. 그런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그래, 그래서 내가 대신 죽으러 온 거지. 그렇게 확신하며 이 길을 걸어가셨을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에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